이거 뭐야? 이거 디지털이야. 우와. 대박, 대박. 우리 집이 좋겠다. 아이고, 귀양아. 헐, 어떡해. 완전 대박이야, 완전. 완전 대박이야, 이거. 이야, 대박이다. 하고 싶다. 우와, 대박이야. 와, 여기 너무 좋아요. 아이고, 귀양아. 진짜 귀양아. 바로 여기 타워 있어요? 어, 바로 있어, 바로. 와, 진짜. 기운이 너무 좋다. 타워가 바로 앞에 있어. 너무 예쁘다, 이렇게. 이야, 여기 진짜 예쁘다. 이거 우리 거기 다리에서 찍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. 혼자서 거기 사진 찍고 있었는데. 지금 영국도 사진 찍고 있어. 와, 화장실 대박이다. 아이고, 귀양아. 와우. 아이고, weeds. 간다. 저기, 어차피. 재회의 도착. 아이고, 탈락할 때. 뭐 해. 뭐야? 이거 고장을 해. 아이고, 와이프. 으아우. 어쩔 수 없는 일이야. 아니, 근데 샤워실이, 이게 원래. 원래 수업을 세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건가? 수업 일부러 분사 아니고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, 저렇게 해놓으면 변기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네요 이게 물인가? 이런 거구나, 짬볼방이 이불에 뭐가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선반 같은 게 있었는데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았어요, 선반이 그리고 화장실, 화장실도 하나만 딱 쓸 수 있는 컨디션이었는데 거기도 막 호스가 빠져 있고 천장에는 구멍만 있고 막, 와, 그래서 와, 짬볼방이 이런 거구나 살벌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아,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어? 어디야?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, 됐다 오, 기원아 어디예요? 어디야? 짬볼방이요 어디 한번 보여줘, 한 바퀴 자, 잠시만요 여기가 문이에요 오 아, 마음이 아프다 이야, 이거 뭐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옆에 선반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선반 보시면 그 다음이 아, 와 와, 이거 거의 고시원이네, 고시원 진짜 글쌤야 될 거 같은데 완전, 와 그럼 호텔이, 여기 저 진짜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다 야경만 보여줄게, 야경만 이거 봐봐 여기가 그 모유기장, 거기서 아 화장실이 두 개나 있네, 아쉽게도 형, 저도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, 화장실 어, 화장실 미안해 어, 이거 호스가 있네 응? 내 신경 안 보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자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